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이웃집 차였습니다. 파비양 씨, 사유리 씨, 홍석찬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홍석찬 씨 보니까 홍콩 다녀오셨던데요? 홍콩 음식이 맛있어요? 홍콩 음식도 입맛에 착착 붙죠. 이런 게 정확한 중국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저희가 홍콩이 편이어서 액션하고. 홍콩이면 딱 이게 무술이에요. 식권하고. 오늘 모실 분이 바로 무술의 달인입니다. 반짝 다들 긴장하셔야 돼요. 특히 파비양 씨. 네. 대결 좀 펼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신입생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다. 무술. 무술? 무술의 달인. 아이가? 아이가? 잠깐만. 세 분 중에 어디예요? 무술의 달인이 있긴 있는 거죠? 네. 저는 루이건입니다. 루이건. 어. 루이건. 저는 이민호입니다.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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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스타 이민호. 이민호. 미래의 이민호. 이 중에서 누가 무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둘 다. 둘 다. 싸우니? 아 집에서 많이 싸우시나 봐요. 엄마는 주로 뭐. 핥히기. 꼬집기. 제가 봤을 때는. 무술의 달인에는. 좀 막 이렇게. 오가쿠락하고. 아닙니다. 굉장히 그냥. 꽃미남에다가. 무슨. 무슨. 무술 하시는 거예요? 영춘권. 영춘권 아세요? 아. 영춘권 뭐예요? 영춘권. 이게 중국의 무술이에요. 루슬리. 리소령. 리소령. 리소령은. 사부님은. 영문. 영문 아세요? 알아요. 지금 국장에서 또 영화 있어요. 그거 하다가. 영민 씨 만나신 건 아니겠죠? 같이 도장에서. 같이. 아니 아니 아니. 도장에서 만나지는 않았고요. 제가 호주로 인턴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쉐어하우스. 너무 좋다. 딱 만나자마자. 네 이상이 형하고. 이렇게 한눈에 반한 거예요 서로? 그때는 남자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나이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연하예요? 연하예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 여섯 살 어려워요. 그렇구나. 이소리 형의 후회를 꿈꾸는 호주 남자 리건의 한국 생활.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왜 저러니까? 왜 저러니까? 오세요? 오세요? 수강생 하나 없는 썰렁한 도장 오늘도 리건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강생들이 왔습니다 오늘의 첫 시간은 초등부 수업 자세 교정과 집중력 향상에 영춘권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수강생이 하나 둘 셋 넷 리건 아들까지 포함해봤자 다섯 명 비록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리건 폭풍 칭찬하며 자신감도 팍팍 심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온 리건 그를 가장 먼저 반겨주기는 일곱 살 아들 민호네요 거실에선 아내 영미 씨가 민호의 한글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요 한국 생활 6년 차 리건 한국어 실력이 궁금한데요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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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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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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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다 말고 거실 한복판에서 무술용 칼을 들고 연습 중인 리건 슈프 오우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달리? 프랑스 이후에 놀래가지고요 놀랬어 우리 떨어뜨린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 사람 놀라게 한 후에야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리건은 언제부터 영충권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릴 적부터 유달리 무예에 관심이 많았던 리건. 그 중 우연히 접한 영충권은 리건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로지 영충권을 배우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가 6년간 수련한 리건. 영미 씨와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영충권 도장부터 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무수를 하긴 했지만 이걸로 계속 직업을 삼고 돈을 벌 거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민호하고 놀 시간인가봐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지금 이거 속담 쓰는 거 맞죠? 무너지랴. 집이야? 몰라. I don't know.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닭죽 덩개 지붕 쳐다본다. 닭죽 덩개 지붕 쳐다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What? 진짜 어려워. 어려워. I don't know. It's okay. 문제 내는 사람도 지치긴 마찬가지. 과연 리건의 받아쓰기 점수는? 광어. 닭. 아니 이게 뭔가요. 근데 왜 부끄러움은 민호와 저희 모실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명상의 시간을 갖는 리건. 장모님도 일찌감치 주방에 나왔지만 리건 안중엔 없네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아버님이요? 잘 잤어요 많이. 잘 주무셨어요 우리. 알겠어요. 잘 주무셨어요? 알겠어요. 영미. What is this? 삼겹살. 아 오케이. 아침부터 삼겹살 먹으려고요. 아침부터 제대로 민폐네요. 아버님 주세요. 안 먹어. 이제 다 먹으러. 컴온.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침이니까. 맛있어요 리건? 아우 기름기 아우 기름 잘잘. 시라아! 브레이크프스트 앤 디너. 음식을 좋아하면 먹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프스트 앤 디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미씨가 가장 먼저 집을 나섭니다. 미나. 하하. 오케이. I'll see you later. 네. We need to keep an eye out of time. Can I come in and brush my teeth too? 이제 리건이 출근 준비할 시간. 근데 이게 뭐죠? 아저씨들의 아이템. 발가락 양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발까지 맞춤형.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사이좋게 집을 나서는 두 남자. 목적지는 민호의 어린이집입니다. 오케이. 즐겁니다. 다음으로 리건이 향한 곳은 영충권 도장. 지하실에 있는 20평 남짓한 이곳이 리건이 마음껏 무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사람 안 없는 것 같아요. I'm nervous about people coming or not coming. But yeah, I get my wife. My wife. My boss. I will die. 한국에 영충권 도장을 차린 지 벌써 4년째. 수강생은 좀처럼 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 Hey, hey. 어서와요. 폴. 드디어 왔네요. 오늘의 첫 학생. 영국에서 온 폴은 미건에게 6개월째 영충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기. 전생을 안쪽으로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하에 대중으로 잃을 수 있는 정이여. 러시아, 대중으로 잃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신을 안쪽으로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워스업에 있는 정신을 안쪽으로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요. 다른 무술과 달리 움직임이 좋네요. Look, move forward. 선정의 연구 guise. Come forward. 터리 가자 다시 혼자 남은 리건. 학생이 없을 땐 주로 리건 혼자만의 수련 시간을 갖는데요. 문제는 이런 때가 너무 많다는 것. 가르치는 것보다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겠네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주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짜 최선의 꿈입니다. 최선의 꿈입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에 바쁜 리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나 멀리요? 리건의 목적지는 경주에 있는 골굴사. 불교 사찰엔 대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 성무도라는 무술을 배우러 경주까지 온 거군요. 신발 벗으세요. 신발 괜찮으세요? 리건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철안 법사님. 승무도는 멀리는 어떻게 뭐...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알겠어요. 그럼 제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 무슨 너무 큰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오늘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과연 리건의 성무도 실력은? 처음에 보는 무술이라 그런지 리건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리건이 누군가요? 영춘권의 달인 리건. 몇 번 하더니 금세 적응합니다. 16년간 갈고 닦은 영춘권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움직임하는 거 아니에요. 기운이랑 그런 게 다 보여요. 멋지진 않는데, 법사님? 멋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차기 법법. 그냥 법법 하나만 보고 주먹 하나 지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했구나 다 알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섬무도 훈련에 들어가 볼까요? 리건, 힘내요. 리건, 다 늘 갔다, 저 밑에까지. 너무 말래요. 리건이 지금 늦잖아, 늦어, 늦어. 꼴찌로 겨우 도착했네요. 리건이 지금 busted. 힘을 내요, 리건씨. 이렇게 힘든 곳인 줄 몰랐죠? 이번엔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 동양우술에선 정신 수련을 위한 명상이 빠질 수 없겠죠. 골골살을 다녀온 후 명상에 빠진 리건. 이번엔 말도 안 하는 무건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된 이웃집 차이스 최초의 필답 인터뷰. 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무건 수행이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명상을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더 내면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다나 뭐라나. 아들 민호의 방에도 꿈쩍한 일 이건. 정말 제대로 결심한 것 같죠? 미건이 오늘 말을 안 하는 말이에요. 명상을 한대요. 명상. 왜 쌩끗만 하는 명상? 이번에도 대답 대신 글로 적는 리건. 미안한데. 미안한데. 오늘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진짜 호리대기. 시끄럽기로 소문난 이모님인데 과연 리건은 무사히 무건 수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계속 부르잖아. 리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다다른 리건.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이에요. 이모님도 놀러 왔는데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다 먹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되게 맛있지? 물어보려봐. 아니야. 맛있어요. 먹어 봐. 이리 와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그렇지. 참다 못한 리건. 영미 씨에게 뭔가를 가져오라는데. 복수의 아이템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소스. 한국말로 리건이가 말을 해봐. 말을 해야지. 무슨 맛인지 이모가 알아야지. 그럼 됐어. 어머님. 역시 이모가 이겼어. 이모가 짜짠. 짜. 너무 짜다.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유아가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이모가 짜증나. 내가 용미한테. 용미 사랑은 또 사랑이지만 용미한테. 두 원을 줘야 되는 거야. 두 원을. 알겠나. 네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퇴근 후 집에 온 리거리 오늘은 학생들 몇 명이 나왔나? 8명? 8명? 8명 와가지고 되겠네 한 30명 되어야지 8명은 괜찮아 그런데 오늘 영미씨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영미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저녁의 사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받을 수 없죠 네 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리건. 지금 내가 돈을 안 벌면 도장 올새도 뭔데, 우리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리건. 직접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밀린 고지서들을 리건에게 내미는 영미 씨. 이게 현실이라고요, 리건. 이제 아내 마음 알겠어요? 옥몸, 물, 가스. 누가 돈을 줘야 할까요? 자기 좋은 거 하자고 사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좋아, 그렇게 살면.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 리건. 정말, 여태 꽉 놀라웠죠. 제가 영춘보험 할 줄 안다면 정말 한 방 딱 날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떤 의도로 한 말인 건 아닌데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덜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거지만 그래도 그게 첫 마디로 할 건 아니죠 며칠 후 배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오디션을 보러 온 리건 난생 처음 하는 연기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네요 무술 가르쳐요 무술로 긴장을 풀어보는데요 의기투합한 세 사람 연기 연습도 해봅니다 연기 증명 자 레디 액션 꽤 진지한데요 딱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더듬고 떨리고 어색하고 마지막으로 리건의 필살기 영춘권으로 만회해보려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액션이 있어요 그 정도는 시간 남겨요 그리고 마샤아트 이것도 드라마에 적절해야지 적절해야지 그냥 마샤아트를 찾는다고 해서 모처럼 도장이 시끌벅적하네요 모처럼 도장이 시끌벅적하네요 리건에 애재자들이 많은 성인반 수업인데요 영춘권을 1년 이상 배운 수강생들이 상대와 합을 맞추며 기술을 배우는 시간 점점 향상되는 실력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부 리건입니다 오늘은 마침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장 회식 날인데요 한우로 분위기 한껏 띄우고 매치 하악 요지 요 요 왜 이번 주에 안 왔어요? 연습 안 했어요? 내일은 나와야 돼 내일은 와요? 아 좋아요 돈 벌어오라 안 벌어오면 안 벌어오는데 현관 앞에서 손으로도 세척해 왜 진짜 나 똑같아요 집에 가면 우리 앤네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왜 돈이 많이 안 받아요 왜 학생은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얘기 많아요 예전부터 보니까 사람 참 좋지요 응? 운동 참 잘 가르치대요 응? 영어 잘하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마케팅 영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간판은 꼭 필요해요 간판은 필요해요 전단지도 뿌리고 응? 저는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아 알았지만 혼자는 이거 몰라요 영축권은 못해도 포스터, 포토샵은 잘해요 포스터는 제가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지야? 진지야, 진지야, 너무 감사합니다 맥치하 진지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무술 연습이 한창인데요 도장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을 하는 날이군요 진지야, 너무 감사합니다 동작 멋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시면 그냥 저희가 다 알았어야 됩니다 수강생들과 리건이 합심해서 만든 야심작 한번 볼까요? 4000주의 도장 진지야 진지야, new機회 진지야, 예전무치들이 진지않고 자기름 진지않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든든한 지원군들이 왔습니다. 영춘권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길거리 대련에 나선 리건. 이번엔 반응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한쪽에선 여전히 전단을 돌리고 있지만 사람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영춘권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영춘권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리건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영춘권 도장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간판조차 없던 도장에 제자들이 사비를 모아 영춘권 도장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겠지. 간원들끼리 조그만 간원이지만 힘을 모아서 이번만큼은 사부님께 스승의 날도 오고 하니까 간판을 좀 해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수련을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사부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달에 넣었다가 딱 오면 딱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거 했다가 사부님 나오셨을 때. 리건 사부님을 위한 제자들의 깜짝 선물입니다. 사부님. 짠. 뭐야 이거 뭐야. 재밌는 것. 일단 기대해도 좋고요. I'm scared. I'm scared.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요? 자 이제 안대를 풀겠습니다. Hey what's going on? Hey. 안녕하세요. Hey.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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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건. 둘. 셋. 셋. 영춘권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 언제까지 함께하길 바랄게요. 영춘권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 언제까지 함께하길 바랄게요. 영춘권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 저는 요즘에 전원을 많이 받는 소중한 인연. 제가 정말 놀랄게요. 정말 놀랄게요. 정말 놀랄게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혼자 딴 세상에서 살아요. 아침에 삼겹살 먹고 무슨 혼자 무거운 수행하고 이게 말이죠. 원래 무술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따로 놀아요. 그냥 자기 세상으로 딱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나중에 사리가 10개씩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도를 닦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딴 세상을 또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민남진 씨. 안녕하세요. 같이 영춘권 배운 친구라면서요. 어디서 어떻게 같이 배우셨어요? 제가 2009년에 홍콩에 영춘권을 직접 배우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쉐어룸은 이제 구하게 됐죠. 혹시 쉐어룸은 몇 년 정도 계셨어요? 6년? 6년? 약 6년? 거기서 그거 배우러? 배우세요. 처음에는 혼자 갔었고 나중에 결혼한 후에 4년 정도 같이. 고생 많이 하셨겠죠. 고생? 말할 것도 없죠. 나도 일을 하기는 했는데 저녁 시간에 보통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사실 피크거든요. 본인은 좀 거의 파트로 했고 저는 풀타임으로 해서. 저는 연 와이프가 만나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 이렇게 놀고 태권도 하고. 네. 쉐어룸 같이 하라? 쉐어룸.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은 한없이 착하고 맑고 걱정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서. 맞아. 속이 터지고 이거 소화 안 돼. 살이 다 쌓이는데. 네. 옆에 민남진 씨 보니까 이 부부에 대한 아주 속사정들을 다 알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런 편인가요? 제가 봤을 땐 민남진 씨나 리권 씨나 사실은 못생겼지. 누가 누구를 추적할 입장은 아니야? 네. 사실은 리권 사부님하고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네. 네. 리권 사부님한테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죠. 롤 모델이죠.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머. 영민 씨 편은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는요. 진짜 혼자 헤맑게 살고 있는 리권 씨 분명히 본인만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축권을 아십니까? 이건 뭐 거의 도우를 아십니까? 이런 수준인데 그렇죠? 처음에 영축권 어떻게 알게 됐어요? I started year 2000. At that time I finished school. When I finished school, I started Wing Chun. I continued because it's really like a science. It's learning about physics, it's learning about biology, it's learning about mechanics, things like this. This is what I'm interested in. Not just the fighting aspect. 영축권이 과학적인 인식이에요? Wing Chun, it's really learning about how to maximize your power, maximize your mass. So can you show us? 네. 좀 보여주세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OK.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아! 지금 영화에서 말려줘요! 와! Very short movement! Very short, but very fast. A lot of martial arts have really big movements. Wing Chun is very, very small, very short movement. It's a lot of con shoes, right? You've done taekwondo before. Yeah, I did. Can I borrow it? Sure. 그거 아세요? 우리 파비양 씨가 프랑스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모든 그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쓰여서 이렇게 딱 한 포 그 딱 이게 칠 때는 딱 느껴져요. 저도 좀 배워야 되는데. 정말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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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maybe our contact. like this kind of thing. 무서워 무서워. 저게 나와. 저게 나와. 저게 나와. 저게 나와. 저게 나와. 이게 영추권이잖아. 아까 보니까. 근데 영추권을 가리키는 도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술에서 알겠지만 대한민국 무술은 태권도가 아닙니까. 근데 저는 태권도 도장 망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태권도 한국보다는 외국에 엄청 인기가 많아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스페인, 유럽에서 인기는 정말 아니에요. 여기에 학원은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좀 어렵죠. 등록한 사람들은 있지만. 하루 평균 한 10명 정도. 10명? 도장 운영이 돼요? 10명으로? 아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죠. 한 가장의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도장, 월세도 나갈 때군요. 모듈야 해요. 약간 이제는 소금으로Ú 잘 못합니다. 덤덮 수있어요. 영미가 항상 내가 물어보는 게 몇 학생이 있나요? 4, 5? 너무 많아요. 더 많아야 해요. 그래서 그녀가 항상 내 뒷부분이 있어요. 근데 민호 키우려면 이게 학교도 가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이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일 많이 돈 벌어본 거 같아요. 오, 직접적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같아. 다른 것들은 없지만 5밀? 5밀요? 500만 원. 500만 원. 그거 뭐 하다가 500만 원 벌었어요? 영어 교육을 하고. 아, 진짜. 브라보. 정말 똑똑하시다.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네. 너무 잘 찌면서 다른 일이나 하면 어때요? 뭐, 때로는 도장에 너무 수강생이 없으면 잠시 문을 닫고, 이번 텀은 쉽니다 하고, 영어 강사 이런 거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You would be very good friends. 영춘권은 젊었을 때만 하는 운동인가요? Wing Chun is for any age. My oldest student is 76 years old. 그러면, 마흔 살 때 영춘권 차려도 되잖아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학교 잘하네. It's good thinking, but why not now spend the time, build my school, and then later, at that time, my school is much, much better.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영춘권.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거요일에는 영춘권. 네. 니가 더 똑똑하구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푹 빠져 있으면 솔직히 돈, 뭐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It's similar to an artist. An artist wants to paint. A singer wants to sing. An actor wants to act. Like the money is important for our family. But you kind of have a mission. You have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 Something that you must do. 민남진 씨는 지금 이제 앞으로 본인의 미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아니 민남진 씨도 나중에 영춘권으로 이제 먹고 사실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영춘권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죠. 영춘권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고요? 네, 안 하고 있죠 이제 영춘권.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신념이 그래도 이... 춥고 배고파도 내가 사랑하는 거를 끝까지 쫓는 사람이 교육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말은 너무 멋있다. 그러나... 그러나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그럼 뭐예요? My goal is to expand our school, of course. To get more students to spread genuine Wing Chun.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분이 갖고 있는 철학, 정신 이거는 절대 지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수강생들이 많이 오는 길밖에 없죠. Yeah, so everyone come to our school, learn genuine Wing Chun, traditional Wing Chun from Hong Kong. It will improve many areas of your life. Good for self-defense, good for relaxation. 그리고 영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I can study English, okay. I can study English, okay. 2조. 그리고 또 이런 신경이 없는 아주 귀엽고, 아주 든든한 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예쁘게 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봤고요. 또 언젠가는 이 열정과 신념이 꼭 진가를 발휘할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 됐습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오늘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자, 1주차에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으응원 realmente 부탁드립니다. 이루 garlic 한 입 하하하 이쯤미오 딸이 안에 Eleven 그래서 우리가을 보이는 두 시간을 보니까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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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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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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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